자, 이거 그대로 슈퍼미녀라 같은 게 아니죠? 짬뽕이 타워더 하나밖에 없어서 자, 먼저 코너브! 자, 벨큐가 잡혔다! 벨큐가 잡혔다! 벨큐가 잡혔다! 벨큐가 잡혔다! 스페이스 버텼게요! 자, 이거 버텨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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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카덱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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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러스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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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이! 조냥! 오리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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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기서 스위프트가 미니언을 타고 들어가서 와드! 플래시! 정말 잘 들어갔죠! 아, 제대로 차 보자! 거기다가 샤이 선까지 들어가면서 네, 득점 폭발! 네, 득점 폭발! 두 개기로 들어가면서 잡아주고요! 스페이스 버텨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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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스 버텨봐!